아 이거 이거다! 아 이거 이거다! 여왕이 있어? 이거는 여왕 타이틀이 있지 뭐. 이거는 여왕 타이틀이 있지 뭐. 여왕이 있어? 아는 이분이죠. 아니 내 친구인데. 난이도가 왜 이렇게 올라갔어? 우리는 좀 어려. 이거는 한 명밖에 없어. 이거는 맞힐 수 있지 않을까. 발라드의 여왕 한 명이지. 원조 발라드의 여왕! 발라드의 여왕! 발라드의 여왕! 발라드의 여왕! 두 명 먼저 해봐. 세윤이랑 석훈이 먼저 해봐봐. 우리 모르겠어. 둘이 동시에 해봐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백지영! 백지영! 이게 잘못된 거야. 왜 잘못된 거야? 왜 잘못된 거야? 아니 백지영씨 타이틀이 발라드의 여왕이에요 원래. 맞아요. 슬픔의 깊이를 가장 잘 표현하는 발라드의 여왕! 발라드의 여왕! 발라드의 여왕! 백지영! 백지영! 나 잘못했다. 아니 진짜 무슨 어디 여왕님 적은 거 아니에요? 저는 잘못하고 맨발의 여왕을 했거든요. 아니 이은미씨가 무슨 발라드의 여왕이에요. 그럼 뭐예요? 뭐예요? 맨발의 여왕이에요. 라이브의 여왕! 맨발의 디바! 맨발의 디바! 맨발의 디바! 맨발의 디바! 그러면 나는 체리나고요. 잠깐만. 맨발의 디바! 피오! 뭐야? 아 맞아? 이선희씨는 발라드의 여왕은 아니죠. 이선희씨는 라이브의 여왕! 근데 이거는 도대체 누가 정해주신 거예요? 이선희씨는 여왕의 형제는 도대체 누가 정해주신 거예요? 만약에 이선희 선배님이 피오 마음의 여왕이면 여왕인구나. 맞아요. 린도 있고 거미실이고 너무 어렵긴 하다. 린은 OST의 여왕이에요. 오~! 특정! 노란드 OST의 여왕 아니야? 발라드의 여왕? 한나라의 여왕이 왜 이렇게 많아. 무슨 혼낭사학이 있는데? 저리도 흔적사학인데. 저리도 흔적하겠네. 저는 그냥 뭐 귀요미의 여왕? 예능의 여왕이지. 예능의 여왕. 예능의 여왕. 발라드의 왕자도 엄청 많아요. 황제부터 시작해서. 우리 그거 저번에 정리했거든요. 발라드의 왕자가 누군지 아세요? 신승훈? 그렇지 알잖아. 그 다음에 공연의 신! 이승환! 이승환! 그 다음에! 라이브의 황제! 이석훈? 이석훈? 그러면 바람 받는 거야! 이승철! 이승철 형님! 이승철! 다음 주에 뭐 하나 해요? 발라드의 과장이라든가 뭐 하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발라드의 교체 오빠! 발라드의 상무님! 발라드의 교체 오빠! 우리 지난주에 조선도 발라드 대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발라드의 양자가 너무 많으니까 발라드의 서자 이런 것도 괜찮아요! 발라드의 서자! 발라드의 서자! 발라드의 세자 괜찮다!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세자를 맡겨! 너 세자랑 딱 어울려! 감사합니다!